LG전자가 대기우연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ESG 경영에 앞장섭니다. LG전자는 최근 환경부사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한 점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적합한 점은 LG전자가 대기우연물질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측정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시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기후변화 심각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장 대기우연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자체 정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적합한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생산기술원에 환경시험실을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입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측정 가능한 대기우연물질을 25종에서 확대하고 수질 분야에서도 자체 측정 능력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aquí시피 차 측정은 이 제품은 공부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